저는 왠지 랭크 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저는 랭크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랭크 들어가서 잘못하면 좀 화내고 연습했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연습했을 때도 저는 랭크 그만하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철권에서도 그래요 슈퍼6에서도 그래요 아까 그냥 퀵매치 왠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시청자랑 같이 게임할 때 그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랭크 할 수 있는지 진짜 몰라요 그거는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냥 랭크 하면서 너무 쉽게 화나져서 그거는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그거는 너무 싫어해요 그냥 그런 제 모습 게임 때문에 화나지는 것이 너무 싫어해요 근데 랭크 하면서 너무 쉽게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랭크 안 하는데 잘하는 은둔 고수들도 많던데 은둔? 은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랭크 낮은 선수인가? 오늘 랭크 하면서 10시간 정도 철권을 했네요 오케이 전 10시간 동안 랭크 못 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랭크 한 다음에 저는 그냥 멘뽕 당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냥 아 높은 랭크 있으면 좋겠다 그냥 저는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보여주고 싶지만 아마 못 할 걸 인돈 미니스 히든? 아 인돈 고...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높은 랭크 없지만 아니 높은 랭크가 아니어도 엄청 잘하는 그런 고수죠 그리고 전 트위터에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랭크 할 때 그 매칭은 랭크에... 랭크 서로 매치는 것이 아니라 그 테큰 프라우스 매칭 하는 거에요 뿜 뿜 뿜 뿜 뿜 그거 들어봤어요 그냥 그 테큰 프라우스 숫자에 따라 랭킹 해요 문제는 이래서 한 사람은 캐릭터 하나만 해요 그리고 테큰 신이 됐어요 테큰 가리 되었어요 그래서 뭐 테큰 프라우스 숫자가 엄청 높죠 근데 다른 사람은 몇 가지 캐릭터 해요 어 근데 더 낮은 큽에만 그 캐릭터로 낮은 큽에만 도달했어요 테큰 신이 안 해요 근데 그 숫자는 여러 캐릭터의 숫자는 다 한꺼번에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는 잘못 설명했어요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투자해서 봤어요 그냥 테큰 프라우스 음... 음... 슬티 없는 숫자에야 그런 말이야 나이스 소양에야 그런가? 부엠! 저는 그냥 랭크하면 같은 랭크인 상대 상대하고 싶어요 근데 계속 뭐 랭크도 높은 사람이 당해요 아와! 아아! 퍼펙트 당했어 버튼은 게이머핑거에요 맞아요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저는 그냥 진짜 랭크 모드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랭크에 신경 쓰는 것 없이 할 수 있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슈퍼6도 해요 그리고 줄리 해요 그리고 여전히 슬바랭크밖에 안 돼요 저는 며칠 전에 다시 랭크 해보니 연승 몇 개 해봤어요 그날에는 진짜 그냥 슈퍼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만뒀어 연승에서도 그만뒀는데 저는 지금 아 저는 지금 자랑 안좋아요 그럼 그만두자 계속 하... 계속 하지... 계속 하지 말자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슈퍼에는 그 랭킹보다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새로운 랭크에 도달한 다음에 그 랭크에 떨어질 순 없어요 여기는 계속 떨어질 수 있죠 슈퍼에는 주류로 마스터랭크에 도달하면 좋겠어요 근데 전 지금 슬바3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슈퍼도 해요? 아니면 철관만 하세요? 우리 언제 한번 이런 시참 슈퍼 시참도 할까 슈퍼는 진짜 어렵던데요 슈퍼도 어렵고 철관도 어려워요 저는 그냥 슈퍼에는 이런 하단 공격 방해하는 것이 특히 카드 기술 자체가 슈퍼에는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런 이런 잡기 풀기도 훨씬 더 쉽고 근데 이런 철관에는 공격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런 하프 서클 아니면 쿼터 서클 입력도 없고 그리고 입력 버퍼링도 좀 더 잘 되어야 철관에는 코맨드가 좀 어렵죠 특히 슈퍼에는 코맨드가 좀 어... 코맨드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슨 콤보에서 코맨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전 요즘은 그냥 어떤 게임 더 마음에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슈퍼는 더 좋아하고 아니면 철관만 더 좋아하는지 제 메인 캐릭터는 아수시나보다 줄리는 더 좋아요 줄리는 취비고 그리고 다른 게임도 나오죠 그냥 카루 City of Wolves 그 게임도 나오죠 KOF 스피너프이죠 그거는 진짜 재밌어 보여요 그거는 기대하고 있어요 카루2 City of Wolves 그 게임 진짜 하고 싶어요 도카님 리오는 안... 리오는... 그냥 그... 컴보 트라일 해보니 제 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리오 그 공격 스타일 그리고 파이팅 스타일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제 손에는 안 많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못할 것 같아요 충분히 시간에 투자한 것이 아니에요 리오는 아니 그냥 철관 캐릭터 중에는 그냥 전 그... 스피너 한번 해보고 싶고 니나 해보고 싶고 아니 레이나? 네 레이나 새로운 캐릭터 미시시마 새로운 캐릭터 그 캐릭터들 좀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킹오피터 15도 참 재미있는 게임인 것 같은데 세 가지 캐릭터 제가 비우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그 짐 타수 아님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예 몰라요 그냥 어떻게 쓸 캐릭터 연습해요 이 게임 나올 때 그냥 그 게임 좀 리뷰했지만 그냥 딱 한 캐릭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캐릭터인지 까먹었는데 캐릭터 두 가지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킹오피터 포기했어요 아 잘 나갔네 아 잘 풀었네 아 안 풀었네